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사실 은행 예금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생겼습니다. 은행 예금 대신에 제가 더 나은 상품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인하 시기에 확실히 저는 예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5% 받자고 1년 동안 묵혀두고 중간에 해지하면 0.1%를 줍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게 정답인가를 생각해보면 물가 상승률을 고민하게 된다면 사실은 거꾸로 가는 투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6% 정도 주는 게 은행 ETF들이거든요. 1년 1억이면 600만원 수준이 나오게 되고 매달 50만원씩 월배당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안정성에 대해서는 은행주들의 얼마나 안전적인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8월 29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FMC의 미팅 스케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금리인하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9월부터 11월, 12월 남은 시점에서는 FMC에서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까지 있고요.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배당주가 앞으로도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에서는 8월 22일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어떤 그런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환율이 무려 13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90원대에 환전하신 분들 많거든요. 지금 오늘따라 환율이 급락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배당주, 수많은 배당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데 왜냐하면 예금금리가 3.5고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 3% 초반입니다. 물가상승률이 3%대인데 사실상 역성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배당주들을 여러분들이 ETF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간단한 ETF들이 바로 은행, 고배당주, 그리고 증권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리츠 ETF이거든요. 리츠 ETF는 최근에 한국과 미국 대표적인 리츠 ETF들 중에서 많이 종목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몰빵해도 되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는 이미 시점은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아무래도 목돈이시다 하더라도 분할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금리인하 시기에 채권 ETF를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채권 ETF들은 장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것은 뭡니까?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금리의 민감도에 따라서 그 수익률을 천차만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수익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 ETF를 몰빵한다는 것은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상 위험도가 더 크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TLT나 TMF 채권을 추종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TLTW는 미국 장기 채권을 추종하는데 커버드 콜 형태로서 매월 배당을 받는 형태거든요. 오히려 TLTW가 좀 더 나은 성과들을 보였다는 것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죠. 삼성전자보다는 한계기업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금리인하에 대한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더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QQQ가 최근에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국면이기는 한데 QQQ나 RSP, S&P를 가중평균에서 시가총액 상위만 몰빵한 것이 아니라 S&P 500개 종목을 완전히 평균으로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는 그 전략인 RSP. 한국에도 한국판 RS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KK 같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은행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은행주를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일단 저 PBR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죠. 실제로 시가총액보다도 은행의 순자산 가치가 더 적게 평가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산을 다 팔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은행주들인데 오히려 주가는 더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PBR은 일단은 번외로 하고 일단 은행주의 특징들을 보면 일단 수익구조가 안정적이잖아요. 대형 은행들은 특히 4대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주 형태로써 카드, 보험, 캐피탈,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자산관리, 운용사 이런 것들 쭉쭉쭉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익구조가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에 일단 기본적으로 7%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은행주들이 금리나 시기에 좀 더 각광받는 배당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부양 측면에도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돈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출 받을 때 꺾기나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은행에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가 좋아질 국면에서는 은행주들이 안 좋다라는 편견보다는 오히려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수익원이 늘어나면서 은행주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 주주를 이렇게 잘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신한과 KB 하나와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산총계로 봤을 때 가장 큰 네 회사고요. 69조, 63조 맞죠? 3조, 4, 5천, 아 635조. 아니 뭐야. 억단인 것 같은데. 4천, 1조, 10조, 100조, 맞네. 691조. 691조. 그 다음에 715조. 4천총계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금융주주가 가장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당도 가장 적긴 해요. 이자 수익 측면에서는 20조 이상씩 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3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에서는 신한지주가 압승입니다. 영업이익률에서는 압승이고요. EPS 증가율은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단 EPS 주당순이익 주가로 나누잖아요. 영업이익을 주가로 나누다 보니까 일단은 EPS 증가율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신한지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너머원 은행을 KB금융을 제치고 차지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수익률 부면에서 봐도 우리 금융주주를 제외하고는 실제 3대 금융주주는 주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 금융주주 제외하고도 수익률 자체가 거의 탑에서 만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금융주주는 최근에 증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증권사가 잘 되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리딩뱅크는 KB를 제치고 신한이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적으로 4대 금융주주는 여러 가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어떤 니즈를 바라는지에 따라서 좀 모양새를 달리해서 실적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PBR이 0.5배의 언저리 들이에요. 보시면 PBR이 0.5, 0.5, 0.4, 0.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배 이상 늘리라는 거거든요. 4분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은행 주주들은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이외에도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보다 10% 낮다라는 거예요. 코스피는 초록색입니다. 코스피가 나을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복잡하고 코스피가 다시 한번 고점 근처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은행 배당주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유망하다라고 뽑는 ETF예요. 두 번째는 코덱스 은행입니다. 코덱스 은행 빨간색인데요. 파란색이 좋을 때도 있었고요. 빨간색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낫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저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 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가장 상승 여력이 기대되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5천억 수준이거든요. 3천억에서 5천억을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코스피보다 총보수가 0.3% 투자위험 등급은 높은 등급 2등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2등급이거든요. 어떤 기준이냐면요. 1등급은 파생상품으로 손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1등급입니다. 그리고 높은 위험은 주식의 80% 들어가 있으면 이게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주식형 펀드들은 2등급이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안전한 은행주다 보니까 일단은 크게 위험도에 있어서는 싱글쓸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경력 중요하죠. 5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물론 조금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이 은행 종목들을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펀드입니다. 커버드콜, 에이스같이 3년 2개월 된 직원한테 몇천억씩 맡기는 그런 펀드보다는 확실히 이런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져요. 시간도 3천억이고요. 투자 전략을 보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주를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무제표를 까봤더니 여기 재무제표를 먼저 까볼까요? 99% 정도 주식에 담고 있습니다. 운영자산이 총 1천억 정도 되는데 맞죠?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렇지. 1000억 정도 되는데 증권에 주식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99.9%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금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것 말고는 거의 주식에 몰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냥 무지성으로 시가총의 상위에 있는 10개를 사는 게 아니라 시가총의 높은 종목들 비중으로 10개를 선정한 다음에 10개 종목을 현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위주로 비중을 결정해서 포트를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지주, KB, 기업, BNK, JB, 삼성, 화재, 생명, DGB, 금융지주 사실 DGB 금융지주는 최근에 악성 레포트 뭐라고 해야 되지? 네거티브 그러니까 판라, 매도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중은 별로 안 되긴 하지만 일단 이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보험과 생명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고배당 플러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초 수익률도 보시면요. 원래 기초자산이 은행 고배당 플러스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다도 탑10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는 변동성도 줄였고 설정 이후에 수익률도 낮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수익률도 44.01%로 사실 기초자산보다 더 월등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운영력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당이 더 중요하겠죠. 분배금 지급일로 보면 7월, 6월, 5월, 4월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초에 지급이 되는 형태고요. 주당 분배율은 0.4, 0.4, 0.4, 0.5, 0.8 이렇게 해서 가격이 조금 높아지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고요. 가격이 낮아지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기에 몰빵하는 특히나 지금같이 고점에 있을 때 몰빵하는 것보다는 분산 시기를 3번 정도로 나눠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겁니다. 오르면 올라서 좋고요. 떨어지면 다시 나눠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을 맞추는 호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배당금은 약 6% 정도가 매월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1억이면 매월 한 50만원, 세금 떼면 한 40만원 초반 나오게 됩니다. 3천억대의 시가총액은요. 5천억까지 가는 과정에서 5천억이 넘어가게 되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주식시장에서 유리한 그런 시가총액 수준입니다. 대기업들의 LP, AP, 유동성 걱정이 없고요. 다음에 D플러스 1 결제되는 마찬가지 ETF 형태이고요. 매도대금도 2일 뒤에 들어옵니다. 배당의 경우에는 순수한 분배금 형태로 커버도컬 없이 그대로 과표가 산정돼요. 세금은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치판매, 환매 이런 수수료 일체 없고요. 총보수가 약간 비싼 부분이 있어요. 0.3%나 나오는데 월 배당하는 회계의 결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보수까지 얼마 안 돼요. 0.3일 정도 나갑니다. 1억이면 30만원 나가겠네요. 주식의 99.9% 들어가니까 아주 살짝 현금을 보유하는데 배당금은 세금이 나가게 되지만 주식의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ETF뿐만 아니라 주식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은행 가시는 것보다 은행 배당주가 훨씬 낫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약간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장기 투자를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배당금이 은행의 예금보다 훨씬 커지다 보니까 상승폭을 혹은 하락폭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